1 교수님 예 저희가 제일 먼저 내 안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어 당연히 기억하죠 공주매 온다 어 공주매 온탕은 아마 잃어버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사건을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글 자체가 한국 안부 잖아요 4 네 최근에 비디님 조금씩 붙어 지는 것 같더라구요 어 그래서 감사한데 살인사건 이다 보니까 이제 그 광고가 전혀 안 붙을 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그 어려움을 조금 해결해 줬던 게 스타트로 공주매 온탕 광고였었어요 사람은 신세진 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또 생각나는 게 갑자기 뜨끈한 국물 생각나는데요 참기가 들어가구요 그 참기가 또 우려내는 그 뭐랄까 국물 네 장입니다 거기다가 수제비 딱 어우 40년 전통의 할머니 손맛을 그대로 이어 왔구요 제일 중요한 거 맛있고 비린내 맞아요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딱 그 입에 국물 떠서 드시는 순간 오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 와 이런 소리 아마 들릴 겁니다 제가 이건 자신할 수 있어요 예 소사이즈 2인분에 24,500원 대사이즈 4인분 입니다 4만 1500원 입니다 010 4910 8200 입니다 그 매운탕은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얼른 가서 먹고 싶다 가끔 제가 지구대에 갔을 때 지구대에서 근무를 할 때 딱 연락을 우리가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더라도 그때 선입관이 드는 사건들이 확실히 있어요 아 이것도 무슨 그냥 작은 다툼이겠다 아니면 이거 뭐 술 취했는데 집까지 바래다 달라는 신고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근데 이렇게 출동하는 사람이 뭐 경험에 의해서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선입관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중대한 사건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한번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어떤 분이 술을 좀 많이 취하셨나 봐요 근데 그 술을 좀 취하시고 아마 우도 같은 것들을 차 안에다가 뒀는데 거기다 차키를 두고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술이 취한 상태 만취한 상태에서 차키가 들어있는 본인의 겉옷을 차 안에 놔두고 내렸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차 문을 못 잠그고 그냥 내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금 이따가서 보는데 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흠착한 거예요 흠착한 거예요 네 그래서 112에다가 신고를 한 거예요 내 차를 도난당했다 당연히 신고하죠 그럼 네 근데 지구대 분이 오셔서 아 이거 좀 술에 취해서 다른 데다가 주차해 놓으시고 지금 착각하신 걸 수도 있다 잘 찾아봐라 아니면 혹은 다른 친구분이 아마 차를 몰고 갔는데 술에 취해서 착각하신 걸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아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경찰관이 아니 그래 예전에 예전에 보면은 사실 이제 지구대 파수소 이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지구대 파수소 제가 저도 파수소장 잠깐씩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파수소장 할 때 보면 술 잔뜩 취가지고 파수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차 찾아달라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분명히 집 앞에다가 내가 차 세웠는데 지금 나와보니까 차가 없다 그럼 선생님 술 드셨는데 운전하려고 지금 차 찾은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너 차는 저 확실하게 해놓고 대리운전이나 해서 내가 집 앞에 세워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잠깐 나와서 내 담배 한 대 필려고 밖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저 대리운전 해가지고 왔던 내 차 우리 집 앞에 세우는 차가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경찰로가 널 헐레벌떡 나가가지고 막 찾으러 댕기고 하다 보면 지네 직장에 그 차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 사람이 술 취하고 딴 데서 회식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갖고 온 거로 그리고 지갑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지갑도 진짜 집에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많아요 생각보다 술 잔뜩 취한 사람이 집 앞에 분명히 대리운전 해가지고 집 앞에 가져왔는데 차가 없어졌다고 신고하는 경우 있는데 경찰관들이 나중에 여림한 일곱 여덟이 만취하신 분들은 대체로 차 딴 데 세워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경찰관은 나가서 찾아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100건 중에 한 건이라도 도난일 수 있잖아요 그럼 경찰관은 현장 나가서 찾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건데 제가 보니까 이 경찰관 20년 경찰 치가 했다고 얘기하면서 당신 분명히 딴 데 세워놨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성의 없이 대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네 아마 차주는 계속 내 차 가져간 거 맞다 도난당한 거 맞다 하고 20분 정도 실갱이를 벌였대요 근데 경찰이 이건 그 피해 사실을 본인이 증명해야 됩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이게 그래서 계속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의를 해서 알았습니다 근데 신고는 받아줄게요 라고 해서 신고는 접수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게 닷새가 지나도록 수사에 진전이 없었대요 아니 신고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게 지 권한입니까? 경찰관은 신고를 받아주고 안 받아주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고하면 받도록 돼 있는 게 본인의 의무이고 권한이에요 그리고 20년 동안 내가 경찰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다수가 딴 데다 놓고 술 취갖고 잊어버린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대로 그냥 밀고 갔다는 얘기인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사람 많아요 많아도 100건 1000건에 하나라도 절투사건이면 절투사건일 수 있어요 그건 경찰관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현장에서 찾는 게 맞습니다 20년 있으면 내가 볼 때 경위 정도는 닿았을 것 같아 자동 승급으로 올라갔어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차주분의 얘기가 진짜였어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마 cctv 상에 잡힌 것 같은데 남성 한 명이 걸어오면서 차량에 바짝 붙은 거예요 그러면 cctv라도 확인하던지 네 그래서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딱 열리니까 바로 곧장 운전석에 타가지고 그 차를 자기가 몰고 간 거였는데 그게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차주분 말씀이 맞는 거였는데 이거 확인을 아무네본 상태에서 당신이 잘못 알고 신고를 한 거다라고 경찰은 그렇게 대응을 한 거죠 이 경찰관은 정말 내가 정말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제발 좀 이러지 말라고 제발 좀 성의껏 하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고는 접수를 지 맘대로 하고 하라고 하는 권한이 없어요 경찰은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허위신고면 처벌하면 되는 거고요 고의성을 가진 허위신고면 공무집행방위로 처벌하면 되는 거고 신고받아야지 받는데 20년 이상 했는데 나 20년 정도 경찰했는데 이런 경우 거의가 술 취해서 딴 데 놓고 와서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선입견 가지고 단청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훔쳐간 거 아니에요 이 차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수사를 못 찾다가 어느 날 도난된 곳에서 한 1km 떨어진 주택가에서 무단 방치된 차가 있다 오랫동안 빼달라고 해서 한 시민이 전화를 했대요 그럼 차는 찾은 거네요 네 차는 찾았는데 범인은 못 잡았어요 빨리 잡아야지 잘못했으니까 차 훔쳐간 놈이라도 반드시 근무하면서 집에 들어가지 말고 이것만 찾으러 댕겨야 돼요 지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이 범인이 아마 훔친 뒤에 고속도로 이용해가지고요 세종도 가고 공주도 가고 해가지고 인근도시 한 100여 킬로미터 정도 돌고 자기는 뭐 그냥 진짜 드라이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냥 거기다 아무데나 방치를 해놓은 거죠 이거 뭐 세종이니 공주니 이런 쪽으로 돌았다면 연장에서 가면서 cgtv 찾아가고 인상착이 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검건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근데 이건 경찰이 이런 신고로 신고 접수하는 태도 이거 옳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신문기사를 보니까 이 남성 다른 차량에도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대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그러는 놈이네 이거 추가 범죄 그래서 확인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만약은 아니죠 이거 신고 접수가 돼야 되는데 혹시라도 대안으로는 구청에다가 차량 운행 정지 명령 같은 거 신청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차남바 몰래 빼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경찰관 이런 식의 근무 태도 옳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찰의 불친절 그다음에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성의 없는 근무 태도 이거는 부조리보다 더 나빠요 정말이에요 부조리는 나쁜 거지만 부조리 이상 나쁜 게 성의 없는 태도 귀차니즘에 빠진 업무 수행 태도예요 이거 이거 안 바꾸면 경찰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절대 다수의 경찰들이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 몇몇 사람의 경찰을 직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월급 받는 회사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경찰하면 안 되거든요 경찰은 뭔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경찰을 회사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선 경찰관으로 근무하면 경찰 전체가 불행해져요 이런 귀차니즘에 빠진 업무 수행 태도 이거 철저히 좀 경찰 당국에서 이거 가벼운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가벼운 일 안 해요 경찰의 고질적인 정말 암덩어리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좀 사태의 심각성을 지휘부에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무슨 휴게소에서부터 강청휴게소인가 휴게소에서부터 벚꽃 구경 갔다 오는 광주 사시는 여성분 휴게소부터 한 50km 이상을 남자가 쫓아와서 파출소 앞에서 신고했더니 따라온 놈이 건너편에 차 세워놓고 내가 내 차 내 마음대로 못 가냐 그러면서 경찰한테 오히려 큰소리 치고 경찰이 잡지 않는 사이에 가버렸다는 그 방송보도 있었어요 여성이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블랙박스 확인해보면 지그작으로 따라오는 거 내가 송정내면 같이 송정내고 내가 좌측으로 빠지면 그 좌측으로 따라오고 이거 알 수 있거든요 블랙박스 보면 그건 경찰이 당연히 확인해가지고 그 남자가 문제 있으면 거기서 잡았어야 돼요 지속적인 스토킹이던 것도 일종의 그런데 그냥 보내버린 거에 대해서 말이 많았잖아요 방송하면서 제가 이건 경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더니 현직이라는 경위급 직원이 내 개인 메시지에다가 아주 강력형사 이런 것만 해가지고 파출소 지구대 직무도 모르면서 비난한다고 욕으로 한 바가지 했길래 그 새끼 삭시해버렸어요 친구 끊기 해버리고 이름만 외워뒀습니다 한모식갱이 이거 나중에 내가 알아내서 새카만 놈일 텐데 말이에요 나한테 머릿속에 똥 들은 거예요 그거는 그게 현장에서 저는 지구대 강력반 그게 구분 없이 제가 지구대에서 근무할 때 정말 하나 놓쳐서 그게 큰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 하나가 우리는 정말 사람들 바로 가까이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찰을 기억할 때 경찰서 가서 만나는 형사가 아니라 지구대에서 순찰하시는 분들이 경찰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렇죠 그럼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경찰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 특히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게 진짜 잘할 때 각인이 돼요 거기서도 그랬다고 그러대요 이거 만약에 블랙박스 이거 보시고 처리해달라니까 이거는 파출소에서 하는 거 아니니까 경찰서 가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파출소 경찰도 경찰 경찰서 경찰서 경찰이에요 경찰청 겁 많은 사람도 경찰이고 또 쉽게 해서 단순하게 표현하면 다 순경 아저씨예요 모든 그게 그런 식의 근무 수행 태도가 절대다수의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직업이 아니고 어떤 사명감을 가진 어떤 천직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직무에 임하는 동료들 노고를 요구로 갚아주는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구대 근무할 때 두 선배를 봤어요 어떤 선배였냐면요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은 사실 구청 담당이라서 경찰 담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경찰 직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112에 항상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차 빼빼빼하게 맞아요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럼 출동해서 가요 가면 어떤 선배는 이거 우리 일 아니에요 구청 일이에요 하고 그냥 말 던지고 가는 선배가 있고 어떤 분은 이거 구청에서 담당하니까 다산 콜센터나 아니면 구청의 이런 교통 쪽에다가 전화를 하시면 안내하는 거죠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 구청 전화번호를 적고 다니세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불법 관련된 경우는 출입국 관리소 네 전화번호를 다 그 수첩에다 적고 다니셔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무는 네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경찰서 민원실 가서 어떤 절차 밟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그런데 설명을 해 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제가 그 선배 두 분을 보면서 아 난 정말 이 선배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선배가 돼야 되겠다는 그러니까 귀차니즘에 빠져 있는 회사원으로 착각하는 그 경찰관 그런 사람들 없어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런 사람들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파출소에 들어와요 파출소에 들어와서 제가 파출소장 할 때도 보면 우리 직원들 하나하나 내가 다 알아요 알잖아요 저놈은 회사원 얘는 진짜 경찰 이거 구분하고 있어요 윗사람도 딱 하는 거 태도 말아요 누가 들어왔는데 개돈을 어떻게 뜯기고 빌려 줬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 내가 들어봐도 그건 민사에요 100% 민사에요 민사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민사는 경찰이 개입할 수 없다는 공식은 그러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두 대 설명을 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이렇게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투자는 이게 투자로 한 거는 이거는 손해가 나도 어쩔 수 없는 거고 뭐라든지 이런 거 빌려준 거는 서로 사인간에 민사 주고받고 빌려준 거는 형사처벌은 못합니다 뭐 이런 거를 서벌을 설명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은 다급해가지고 와서 한참 얘기했잖아 네 맞아요 막 그냥 한참 자기 나는 이렇게 빌려주고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빌려가고 다 저거하고 그럼 차라리 듣지 말지 그거 다 듣고 난 다음에 죄송한데요 그거 민사에요 감으세요 이러면 그 신고한 사람 얼마나 맥받으냐고 그럼 내가 막 혼내고 이제 옷이라고 그래 앉혀놓고 조목조목 A4 형제 안 하면 돼요 A4 형제 하나에다가 볼펜 들고 적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민사인데 이런 경우는 법원에다가 소액이면 소액심판 청구 이렇게 하면 법무사 가서 몇 번 들지도 않습니다 뭐 여기 몇 가지만 알려줘도 그분들 흡족해서 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싹둑 잘라가지고 우리는 형사만 하는 경찰이기 때문에 민사는 안 되니까 가세요 하는 식으로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의 있는 근무 나는 성의 있는 근무까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하는 근무 이렇게 이 사람처럼 내가 20년 경찰 했는데 당신처럼 술 취해 갖고 온 사람들이 대다수가 차 어디다 세워놓고 지금 지가 어디 세워놨는지 까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지가 뭔데 그렇게 손이 지가 쉬냐 그런 식으로 신고 안 받아줘가지고 20분 실갱이 하는 그리고 선심 쓰는 것처럼 접수해 주는 이런 경찰관들은 절대 다수의 동료들한테 정말 엄청난 데미지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태도 갖고 하려면 경찰 하지 말고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짜 전직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경우도 약간 뭐 요 놈 빨리 잡아가지고 지가 잡아야 돼 내가 볼 때는 비번 날 맨날 돌아다니면서 저 cctv 확인하고 지가 잡아야 할 것 같아 이건 뭐 어차피 형사들한테 또 형사들이 이것도 잡으러 댕기겠네 이런 근무 태도 없어야 되고 하여튼 뭐 전직이지만 정말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는 마음이 드네요 이런 거는 그래도 할 얘기는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뭐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 우리 좋은 얘기 그럼 하나 할까요 좋은 얘기 하나 해봐요 좋은 얘기 있으면 어느 분이 글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제 우리가 그때 크리스마스 이틀 앞둔 12월 23일 날 있었거든요 작년이네 여기서는 딸기씨라고 하는데 딸기씨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가려고 택시를 다 봤대요 분명 그 택시에 우리가 빈차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잡잖아요 지붕에 빈차 딱 돼있잖아 앞에도 돼있어 그러면 이제 그래서 빈차라고 해서 딱 잡았는데 어? 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타고 있더래요 그래서 미안해서 어머 이미 타고 계시네요 죄송해요 저 빈차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택시기사님이 멋쩍은 표정으로 아 제 아내예요 그러면서 그 그냥 타셔도 돼요 라고 해서 탔대요 딱 그 뒷좌석에 탔더니 그 뒷좌석에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등받이 쪽에 메모가 하나 딱 있었대요 아 이렇게 돼있네 앞자리 그러니까 조수석이죠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알치하이머 괄호 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기사분에 안에 드시는 분이 아마 알치하이머병을 앓고 계셔가지고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을 하시나 봐요 근데 손님들한테 미안하니까 전부 다 손님들은 뒷좌석에만 타야 되잖아 뒷좌석 거기에다가 붙였네요 정PD 알려져 있겠지만 저게 A4용지래요 A4용지에다가 코팅까지 하셨어요 보니까 비닐에다가 이렇게 코팅까지 했는데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사람은 알치하이머 괄호 열고 치매를 앓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이 노년의 기사분은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아마 택시 운전하면서 또 동시에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분을 돌봐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거 그래서 조수석에 아내분을 태우고 운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어디 맡길 때도 없었나 보다 아내분을 네 그러니까 일터까지 같이 함께 동행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딱 아내분만 모시고 그냥 운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아내분한테 대화를 한대요 말을 건대요 그래가지고 짧은 거리였는데도 계속 아니 집에 빨래 넓고 나올걸 그러면 당신 헹궈서 널 수 있겠어 뭐 이렇게 자꾸만 말을 거시나 봐요 네 말 시켜야 돼 네 그러니까 아내분이 철없는 애기마냥 몰라 안칼찌개 막 싫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돼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집에 빨래 널고 나올 걸 그랬는데 당신 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기사분이 아내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내분은 나 모른다고 그러고 하라고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고 계속 말을 걸면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갔다는 거고 아 이게 정말 운전하시면서도 아 저쪽으로 그럴 걸 그랬네 그러면서 계속 말을 거셨대요 그리고 아마 기사님 핸드폰이 보였는데 거기 핸드폰 중간에 바탕화면에 아마 아 아기들 세 명이 있었는데 손주로 보인다고 그러네 그러면서 그거 보여주면서 산타 할아버지가 며칠에 선물 주냐고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하고 그런 사소한 대화를 운전하시면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아마 돌볼 분이 마땅치 않았고 일은 하셔야 될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을 양해를 구해서 코팅해가지고 써놓고 아내분은 이제 옆에 조수석에 이제 태워가지고 같이 일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과정에서 계속 이야기시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보듬고 보살피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렇죠 네 근데 이 딸기 씨 눈에는 기사님이 아내분을 너무 사랑하는 그 눈빛이 딱 보였대요 크리스마스 딱 앞두고 얼마나 그 뭉클하고 따뜻한 선물이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작은 영웅 이야기를 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는데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렇게도 말씀하셨네요 네 그 아내를 데리고 치매에 걸린 아내 데리고 산책로에서 산책 나가면 이렇게 같이 다니시는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 조기침해온 아내가 조기침해온 우리 패널이 있어요 방송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 하나 있어요 그분이 공휴일날 도저히 누구한테 맡길 수 없고 방송 스케줄은 잡혀있고 하니까 아내 분 모시고 같이 왔어요 방송국에 그래서 자기는 한 2, 30분 방송하러 들어가고 그 사이에 아내 분은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작가들이 와서 같이 돌아주면서 얘기시키고 이러는 거 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그런 경우인데 그때도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많이 그랬거든요 뭉클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택시기사님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그냥 그렇게 하는 것도 더 심해지지만 않은 상태에서 계속 아내하고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면 그것도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만 네 그리고 택시를 타시는 많은 시민들이 진짜 따뜻함을 얻어갈 것 같아요 마음에 아 진짜 살만한 세상이다 라는 뭔가 가슴 따뜻한 감동을 느끼고 갈 것 같아서 단순히 택시만 타는 게 아니라 감동 택시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화를 계속 시키는 건 뇌를 계속 회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되시는 기사분이 아내한테 계속 말 붙이고 계속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그냥 치매에 좋아지는 병 아니라고 생각 들지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가슴 따뜻한 이야기였네요 진짜 화가 좀 누그러지셨죠 교수님 교수님 혹시 마드락 막창 잘 드시고 계세요? 아이고 우리 저 미리 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 막창 요전번에도 우리가 한번 광고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네 지난번에도 광고 한 번 했는데요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딱 받아보면 아실 거예요 포장지부터 달라요 포장지부터 단순히 포장지만 바뀐 것이 아니라요 맛의 종류도 훨씬 다양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돼지 막창으로는요 생막창 오븐 막창 양념 막창 데리야끼 소스가 들어간 막창도 있고요 소막창으로는 오븐 막창 오븐에 구우는 거 네 양념 막창 이렇게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 마드락에는 무슨 연구센터 같은 게 있나 봐요 아 그런가 봐요 조금 지나면 바로 신제품이 나오거든요 이거 연구센터 없으면 이렇게 못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저번에 보내줬던 그 소스 있잖아요 그것도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꽤 괜찮아요 그렇죠 소스가 진짜 대박 그러게 말이에요 땅콩 소스가 들어가서요 더욱 고소하고 감칠맛 나는 소스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땅콩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그냥 양념된 막창만 드시면 되니까 소스 따로 막창 따로 오거든요 소스 찍어서 드시지 말라는 거죠 저는 어제 집사람하고 둘이서 그 막창 소막창 먹었어요 소막창 이제 그 프라이팬에 달달달 볶아가지고 거기 소스 찍어 먹는 것도 괜찮은데 집사람이 소금장 참기름 넣어가지고 만드는 것한테 살짝 찍어서 먹으니까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어제 한 잔 했어요 네 값도 업그레이드 됐나 모든 제품이요 400g 기준이에요 맞아요 400g 양이 풍부해요 이거 막창 진짜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네 막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상당히 기쁜 소식일 수도 있어요 한번 사서 드셔보시고 이거 당연히 할인 서비스 있겠죠 그렇죠 맞더락이머 사장님이 어떤 분인데 그렇죠 그렇죠 집에서 이렇게 또 저렴하게 그리고 맛있는 막창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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